내부 순환로 월고가이시 신규램프가 개통되었습니다 이천 이십 사년 구월 이십 칠일 이십 이시시 개통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으로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넣은 지 거의 십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서울시 공청회도 직접 참석을 했었고요 미리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임에도 불구하고 정체 없이 시원하게 종암사고로 바로 행하니까 너무 좋네요 기존에 이용하던 월고가이시는 북부간선도로 이용하는 차량과 월고역으로 나가려는 차들만 가기 때문에 교통분산이 확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월고가이시의 이정표가 정릉과 종암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종암사고로 바로 향하게 되고요 처음 신호 하나 걸리는데 여기서 차로별 신호등이 생깁니다 하부도로는 월고역에서 종암사고로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엉킴 없이 종암사고로에서 미아사고로 방향으로 우회전 하려면 차로별 신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게 신호 한번 받고 바로 종암사고로에서 미아사고로 방향으로 우회전이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택시들이 깊이 지역이 될 정도로 만성 정체 구간이었는데 이제는 소통이 원활해지니까 너무 좋네요 택시가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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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가 될 것 같아요